안녕하세요. 저는 캐서린입니다. 저는 토니입니다. 제 최선의 친구는 명진, 철학, 효재입니다. 제 최선의 친구가 소윤, 형아입니다. 소연은 더 나아가, 아름은 더 나아가, 혀는 더 나아가, 혀는 더 나아가, 혀는 더 나아가, 혀는 더 나아가. 너의 친구가 어떻게 지내셨어요? 2... 1... 2... 1... 2... 3... 2... 3... 4... 4... 4... 5. 5. 7. 8. 9. 9. 9. 10. 10. 다음 시간에 만나요? 네 저는 바이